안녕하세요. 저영코마입니다. 이브게임 이브게임으로 지금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브에 준비한 게임은요. 텔테이즈게임즈에서 새롭게 출시한 게임이구요. 워킹데드 시리즈나 왕좌의 게임 같이 이번에는 배트맨 시리즈가 나와서 오늘 에피소드 1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스킨판으로는 보니까 한글 패치가 나온 상태구요. 필수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구요. 스킨판으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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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발길을 최대한 갈까요? 아, 보라색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아, 파란색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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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똑같은 것 같지 않냐고 어떤 마스크을 입을냐고 모르겠냐고 마스크는 어렵지 않냐고 모리의 흘러가 있다면 찾아봅시다 GCPD가 이미 벗어버렸고 아무것도 없냐고 고tham에서 카치노내로 사는 것 같냐고 모리의 흘러가 있어야 누glich의 추 Вот을 하는 곳에 공경조미가 부 άν NBC 시간da exist. 아랫idać 일단 두 분이지만 모허가 이렇게 모허가 고스터로 몸이 너무 죄송합니다 나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 예, 그냥 직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분은 그냥 해석해서 읽으시고요 저는 그냥 감으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브루스 웨인은 이런 곳에 있는 곳이 무엇일까요? 저도 괜찮은 주장에 모자고 지난번에 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곳에 오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특별한 곳에 구하는 곳곳에 도 voor습니다 새로운 기관이 있습니다 아, 좋은데 당신은 여기 builders 그리고 기분이 좋고,¡giness, 그렇고,입니다 저 지금 이ufen 당신이 지금 사용된다? 멍청해라, 오시면 original의 제약하 화요일에 들었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끝냈습니다. 끝냈습니다. 누군가가? 10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정책이 끝났습니다. 죽음, Mori. 죽음입니다. 뭔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흐름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Riddler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범죄만 mr. 그러니까 그때 당선받을 수도있는 이유가 한참은 그리고 그쪽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죄가 접시든 같이 아링습니다. 이만 현재의 범죄가 접시든... 당신이 외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겠네. 가면 안 돼.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저쪽으로 가볼까요? 음... 알, let gordon know what's happening Right away Hey! No one leave! BOOM! Commissioner Gordon on the line, scrambling audio now Gordon Batman, what's the status? Batman? Multiple gunmen, hostages at the casino A madman in a mask Riddler's back in Gotham Riddler? He hasn't been seen in years Well, he's putting on quite a show There's a squad on the way They'll be there shortly Be ready for a fight Please, please, we can make the deal Anything you want Our issues can't be solved with handshakes, Mori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back out of a deal with me There's only one way you're getting out of this alive You have to solve a riddle And I choose my words carefully if I were you Listen closely No, please, don't do this Anything? What is this? How do you get into this? What do you get into this? How do you get into this? ...목에서 우리의 존재가가... ...목에서 불리는 것... ...목에서 예전히 해... ...목에서 내 신경을 띄는 것... ...믹띄는 한 마리에 대한 이미지의 산들끼를 참고... ...랩띄는 게, 으르렁의 띄는... ...믹띄는 게, 으르렁... ...믹띄는 게... ...믹띄는 게, 으르렁... ...믹띄는 게, 으르렁의 삶을 잃은 게, 으르렁의 삶을 잃은 게... 말하자면 잘 들리는 거에요. 너는 이렇게 많은 손가락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힘들어. 돈의 혈액을 맞추는 거에요. 하지만... ...리따ler을 받은 혐의로. ...패소가 인상적이니. ...뿐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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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게?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아아 감소가 왜이래 공격하나? I'm losing patience, Maury, are you expecting a hint? Give me an answer! Batman, we can't get in. The front's covered by gunmen and they've got the back barricaded with blackjack tables. How should I deploy when we're inside? I'm relying on your eyes and ears. What's the best course of action? 다시 시작한다고? 우리에게는 도시락이 필요해. 우리에게는 방법을 제공하는 기계에 대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자막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혀 시기적이겠습니까? 난 절대 미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 없죠. 안 믿을 수 없죠. 으악! 우리에게는 부족한 곳을 기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아아 뭐야 아아 뭐야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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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아 아 오버터는 뭔데 여러가지 오버터 아.. 그가 다운 이걸로는 지금 시작되어 있는 것 같아 지금 좀 쉬고 싶지만 제가 찾아뵙던 것 같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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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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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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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배. 그 배는 분명하지 않지? 도망간다. 밑으로 전화가 ial라 anywhere 사람들이 Glass 전화가 가장 심ח한 이름을 참고 뭐... 있어도 저는 몇 분이 нет 이전에 불친구한 그녀 🎵 스쳐 Carnılar에 불트는 있어도 niż peque 편한다 그리고 그녀가 그래서 палicia 내 차례를 먹으러 가고싶다. 내 나라가! Gotham 잊지 않냐, Riddler. 돌아다니러 가고싶다. 앞뒤러 가고싶다. 하하. 그 사람은 흘러가고싶다. 내 나라가... 당신은 세계 최고의 대체. 그러나 당신은... 완전히... Gordon, 지금! 아, 너는 깜짝 놀랐어. 정말로. 하지만 아직도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보여드리기... 어떻게 됐을 때... 옛날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앜! 아아아아앜~~ 어? 와우! 어이, 뭐야 잘하는거야! 이거 진짜. 강한 하늘이라고.... 싸우는 가공이 유명한 곳만. 그냥 나한테 기쁘지 않았어요. 난 must. 너는 capital!! 안quito! 음, 이리와야하는 거... 여기있다 여기있다 다운 다운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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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귀 буду 찾으러 왔으니. 예전에 보왈을 빼낸, 고든. Waller? 그리고 다가져나 올려. 어이.. 으메 서히큐트리 인사이 but nothing obviously dangerous the back computer will be able to analyze further 자는 것 같아 뭐가 들었을까? riddler used to leave clues at all his crime scenes always thought he was smarter than the people trying to catch him thought we could use help dragging him down he got a sick pleasure out of taunting us he was smart enough to slip through our fingers yeah, and leave a bloody mess in his wake riddler's heyday was a dark time in Gotham remember what we just saw? he hasn't mellowed with age uh huh, get fernandez on it right away commissioner gordon brace yourself just so you know, this woman has a lot of juice with the governor rubber the wrong way, i could end up on foot patrol till i retire my people are trained for situations like this gordon we'd have riddler in custody if you'd only picked up the phone so, you're the legendary bad man i've heard a great deal about you so much so i don't know if i should believe the hype this is amanda waller, director of the agency what are the feds doing here? riddlers their case the gcpd has been asked to open our doors to them give them whatever they need we've been tracking that maniac for some time no one knows more about him than we do world class criminals like riddler they're kind of our specialty i've never heard of this agency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we like to keep a low profile that means she operates from the shadows as do you riddler used to be a player in gotham back when thomas wayne and falcone ran the city he disappeared so suddenly and for so long everyone thought he was dead everyone was wrong riddler's back and if these theatrics are anything to go by he wants the whole city to know my people tell me you did some good work handling him, batman you and me? i bet we'd make a damn fine team i heard how you dealt with lady arkham not to mention that filth oswald cobblepot whatever you think you can bring to the table i don't need it you knew me even a little you wouldn't hesitate trust me you want me on your side the only real problem with your setup is who you're working with local law enforcement clearly can't cut i got a local crime rate says otherwise ms waller please commissioner tear gas in a hostage situation we got an ambulance full of civilians with their eyes swollen shut not to mention you let riddler slip through your fingers you gcpd cowboys clearly don't know what you're doing you're putting all this on me you're the commanding officer aren't you back off waller don't blame the police blame riddler or hadn't you noticed he was the one cutting off fingers oh i noticed all right just like i noticed you let him get away i'm here to prevent this incompetence in the future i gotta get a security detail on mori while he's in the hospital agent avesta will fill you in on what we know so far as a token of interdepartmental cooperation the nerve on her don't tell these people a thing especially about that puzzle this is our town we're the ones that'll catch riddler woof i thought you was gonna bite your head off for a second i'd like to see her try special agent in mona vesta field intelligence specialist on the riddler case and my partner agent blake how do you do i put together this psychological profile of riddler you'll see when you read it he's changed for your eyes only if you catch my drift the target of the casino attack rumi mori any idea what riddler wanted with him we figure it has something to do with why he's back in gotham he's a madman you can't look for reason in someone so clearly deranged riddler does show signs of a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but he's calculating fiercely intelligent i'd be surprised if this wasn't part of a bigger plan let me know if you think of anything it'd be a help i'm gotham born and raised you know my dad ran a store in the shadow of city stadium i just wanted to say it's a real honor to meet you i do have something i want to ask though the criminally insane you're drawn to them aren't you there's something in you that pulls you towards the danger of course i am they're an obvious target just like anyone who threatens gotham's safety obvious for you most people just run the other way i'm not most people i think i know you a little better now i think i know you a little better now i'll be in touch agent batman before you go gotham's your city i respect that but you should know i don't have to play nice i'm letting you hunt the riddler for now you better share everything you find or this courtesy call is gonna become something you really won't like you get me there's a lot of ways this could go you're норм to build i thought that'd happen i thought that'd be fine you're right you're okay i haven't been able i don't know here's a movie i found a movie i've never listened to this but we stillowed 본격적인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기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감정이 되었지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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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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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 마침내. 뷔 마침내. 뷔 마침내. 일어날 일어났어. 일어날 일어납니다. 일어날 일어날 일어납니다. 베트넨을 좀 읽었어. 뭐야 내가 하는거야? 내가 움직이는거네? 어... 이건 뭐야? 아, 셀리나 다시는 더 울려. 나는 이거 보고 계십니까. 됐어 영어로서 잘 모르겠네 아니 풀스파는 왜 있었으면 좋겠네 있었으면 좋겠네 미쳤으면 좋겠네 살펴볼까 보기 해외 일본 깡이 아프렛, 안다. 이런 것들은 일본어는 들어있던 것 같은데... 한국어는 안들어 냈다고 했는데... 아프렛... 남들이 또 다른 업무하고, 아르바이트의 안내에를 하고... 아프렛... 아니, 아니 나 걱정하지 않아. 난 괜찮을 것 같아... 난 첫째 직무가 있었을 것 같아. 제가 노력을 할 것 같아. 왜 이리와, 아프렛? 내가... 제가 집업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궁금해 주신 모든 것을 보내주나요? 저 책은 안되죠. 아마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업이 항상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뭘요? 저한테 안팎은 유프식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카페트에 들을 수 있었을 때 한국의 전략의 정보를, 인력의 역사는 전국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이고, 재생의 정치적 관계에 대한 갈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거의 전국 Waller의 대표가 전국에게는 다른 공간에 대한 방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의사는 정부는 국립의 정치적이 있는지 공간에 대한 사회의 주인은 그 사람은 조금씩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 세계가 다행히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혀 저희가 위험한 위험한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다른 방향으로 접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 맞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동생이 맞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들과 함께합니다. 이 시각 세계가 맞게 됩니다. 그는 우리의 바람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바람에 맞게 됩니다. 이 시각 세계가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지지한 경험이 진심으로 이곳을 지지한다면? 영능의 특징을 선구한 차별을 지지한다. 네, 그를 돌아가고. 그를 지지한 것 같다. 나는 그는 그가의의 정상의 전 세계에서의 적성한 것이다. Carmine Falcone의 말씀하셨다. 그를 지지한 것이다. 왜 가르쳐? 그를 지지한 것 같다. 그를 지지한 것 같다. 자기소개는? 아멘 육천하니 하라니라가 아직만 생기면 그들이로 피니아도로 내 전문에 집안을 마치는데 여러분이 직접 가버려야되어 그냥 육천하라니 왜 그렇게 가버려야되어 롤드워던 모든 사람에게 도착 당연히 이거 안배믄 네. 그 남자는 다가가 되었다는 거죠. 당신이 물어보는 게 필요한 도로. 그 남자는 있어야지. 그 남자는 의미의 의미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정리를 얇게 됩니다. 오직 한 방법은 그리스도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게 저의 것입니다. 이 녀석이 아닙니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을 제공하여 제 방법이 더 맞추려고 합니다. 뭐였지? 너는 눈에 뵙게냐면요. 이 흥미로운 것 같다. 나의 흥미로운 것 같다. 나의 흥미로운 것 같다. 나의 흥미로운 것 같다. 나의 흥미로운 것 같다. 두 명이ley의 흥미로운 것 같다. 교체들이 다음 물을 mia운임다. 예, 아마 Riddler's little gift is all about. Solve my puzzle soon or people will get hurt. Riddler's MO hasn't changed in all these years. What is this? Riddler's little gift. Riddler's little gift. There's writing engraved along the rim. I have an eye yet cannot see. Who am I? Who am I? That sounds familiar. I've heard it before. Don't happen to remember the answer, do you? Sadly, no. Who am I? Who am I? The eye of a needle. But how does that relate to the object in question? Maybe it's telling us how to use it. Ah, sounds very plausible. Look at these strange grooves. What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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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id I go? Where did I go? What? I'm not an eye. From the eye. In the eye. There's no more to stop. Where is it? The eye. I'm not a cat. I'm not a cat. I'm not a cat. How may I go? It's like a cat. 음악소리가 나는거야? 꺼구나 꺼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 형, 다시 니틀어 레코드 니틀어 응? 뭐야 이거 돌려보는거야? 깜짝 놀라며 이틀어 은하 그 이사를 radio bands or waveforms something i'm not sure what i'm looking at or how any of it is actually displaying and that sound what oh uh i'm not really sure about any of it get lucius on the line hey alfred good morning lucius i hope we're not interrupting your breakfast my youngest is probably stealing all the bacon but duty calls what's up this is a puzzle from the riddler there's a strange waveform pattern i can manipulate inside that needs your expertise i uh yeah okay i can meet you at wayne tower in a little bit we'll uh fire up the r d lab i wouldn't ask if it wasn't important lucius don't worry about it it's actually going to be a big day for me tiffany starts at wayne enterprises tiffany really your daughter working alongside you how wonderful certainly is bruce i'll see you soon bye lucius can't wait to see tiffany oh i'll be at wayne tower good hunting bruce what's that 운전하는 차고.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지? 무슨 타옹. 8시 30시간. 아침 8시 30시간. 어디야? 회사야? 네, 차고. they couldn't be more pleased with how our partnership with the GCPD is going. seems like you made the right call when you decided to take that contract of the ARCAM remodel. The Gazette's running a piece about it. look, i would love to hear all the details, but i've got a meeting with Lucius i've got to run to. well, i don't mean to pry, but what's in that case? seems like an odd thing to be carrying around the office. um this? this is just something for Lucius i see well i've got a meeting i've got to run to we'll pick up this conversation this afternoon sounds great this is Lucius 아 아... 그럼 탈퇴치 게임쯤은 여기 회사는 다른 게임도 있나요? 스파이더맨 같은 것도 나오고 아이온맨 이런 것도 나오고 아이온맨이 나올 수 있겠네 그거 해봅시다 X 버튼 다시 그 아까 똑같은 것도 해? Homer 1 다시 inspir지 못하는 거야 그 해봅시다 그 Ryan's iPhone 하아이온맨X 아이온맨! 하아이온맨! 정해진 됨 아이온맨이 도와주신다고 하야될까 начал 펼까 이렇게 좀 더 오래 뭔지... 좀 나 아이온맨 왜이래요! ㅎㅎ 흠 미끄러운 프로타 we developed 제 주소는 지금 차를 위해 스프링이 맞습니다 제 주소는 ジュー스를 통해 저에게 가지고 싶다 서울이 다 생긴ошnhalt 그래서 당신의 축제는 저는 한국 정부의 그럴 수 없었을때 제 주소는 사람을 여성하고 친구가 이미付혼돼서 이 시간에 일어나는 못해는가? 내가 사실 한 생활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 그것도 있니? 그리고, 나는 그냥 그 한 등의 눈이 심해지는게, 나는 그 한 번에 일어나는게 아니라, 그런데, 당신이 보인다. 당신이 보인다. 당신이 보인다. 당신이 보인다. 당신이 보인다. 누군가가 더 4분의 잠재로? 그것이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 오, 그것은 러시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생활하는 것 같다. 흥미로운. 안전해. 너무 늦어져요. 그냥 조심하자. 뭐 이상한 것 같다. 이 기술의 디자인. 일어난과 안정적인 것 같다. 거의 인트로운 것 같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 같다. 저처럼 보일 것 같다. 응. 마이크로폴스와드? 이거 좀 이상해. 진짜로,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같은 것 같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꽤 cool, 응? 난 잘 모르겠다. 난 듣다, 응? 뭐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놀라운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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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ffany first graduated in her class at Cornell in Molecular Engineer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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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러가 아이쎄 아으閥 아 Test. 아 sec. 이 Bel局은 rah 자. 에. 와은 완벽한 어. 아 도라인의 엔터피드사는. 우리의 거. 이 부분은 소실하여, 그날에 가고 있는 것만은 상관없는 것만은. 하지만... 당신은 지피디아를 배우게 되지만, 과연을 부여하여. 만약에 지금, 그럼 올해가. 우리에게 도움을 필요해서, 만약에 그들든 아이를 가고 있는 것만은. 당신은 위협이 많은 것만은. 내가 자신과는 당신에게는 한 번에 일어나고, Tiffany, 그냥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의 주의가? 네, 그의 주의가. 네, 그의 주의가. 그의 주의가. 그의 주의가. 그의 주의가. 그럼, 우리의 주의가. 사실, 그의 주의가. 우리의 주의가. 이의 주의가. 나의 시간과 함께 저는 아버지에서 대표인의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서 대표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의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동일합니다 나는 그 모의 때에 계십니다 저는 나의 루시아 ... Shall we? 네, 루시아, 최선의 가장 gute 죄송합니다. 저희는 회사의 행정위원회입니다. 저희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저는 이 회사는 이 회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냥 몇몇 연결이 필요합니다. 잘 못 선택했다. 이 회사는 정말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당신이? 네. 몇 년? 7, 8, 아마. 정말 행복해요. 다행히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음을 잃은 것 같다. 고음을 잃은 것 같다. 고음을 잃어는 것 같다. 왜 고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고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고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죠? 저의 정서에 남은 주의가 남아있을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요? 저의 정서에 남아있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지 뭐 말했지? 말했지 말했지 사과는 그... 그 너의 원하다고? 액체 아까 왔다 내가 그린로 사과의 릴들끼리 봤을 때 뱁크를 찾으려고 아무것도 그가 봤을 때 그가 그가 상상 은혜 블랙 생각 그가 경쟁 제 부서 your history 그가 나 그가 많은 것들이 지난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석에 도와주신 당신의 친구, Harvey Dent. 그 당시 당시 당시의 피코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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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당신은 몇 개의 피코넬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길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코넬이 피코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나는 당신이 그 웃음을 말이 pouvez.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싶은데... 이거 아마 이 얘기 아니라고 할 수 없나? 너네들 예상인이와 정 Doe. 알게는 그때는 영상이었다면 Arkham에서 만났을 때 당신과 정 전 Wei에 대했고 그리고 이 puntos에 대해서... 같은kle? 네, 우리 기울이네요. 아래에 주셨어 맞나요? 그는 전체의 의식을 통해 너와 John이 일으켰어 그 모든 인생을 통해 그는 전체의 인생을 통해 또 다른 인생을 통해 그는 Victor Zaz 그는 전체의 인생을 통해 몇명의 인생을 통해 내가 무슨 일이 없을냐 너는 안 계신지 내가 알게 된다는 사실 그는 당신이 일찍이 안전한 시간 하지만 우리 무를 안의 시계를 두려워할 텐데 그럼 왜 뭐 물어봅시게 하자? Arca가 그리스에 있는지 못한 게 아니고 아무도 본구나 주의 눈을 떠나고 내 생각, 아마 너는는ない 왜 그러는거야? 너를 동영상과 약속히 하자 내게 다 같냐? 그것을 못 정해질게 하자 왜... why는 너가 이름을 누라는거야? 그녀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두-faced, Penguin, Lady Arkham, 그녀의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작은 그녀가 그녀는 그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장소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측면을 알죠. 그녀는 그녀의 극복을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귀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녀의 직업들은 그녀와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더는 그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여행을 받 benefizi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손을 믿게 됩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학생은 그녀에게, 히로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같다. 당신은 잘못한 것 같다. 그것은 방식의 전화. 당신이 이제 남아가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찾아라. 당신이 시간을 쫓아낸다고? 당신이 안 보고 싶은데? 루시아, 제 딸기 중에서! 루시아, 제 딸기 중에서! 뭐라고? 왜 알지? 제가 뱃더를 수전했었죠, 루시아. 뱃더를 정말 좋게 한다고 한다고 생각했죠. 루시아, 가만히 있었나봐요? 이를 어디서 오지 않으세요. 루시아, 뱃더를 좋아해 주셨는데... 루시아... 우리 정말 다른 것 같았지? Batman! 우리 사장님! 주님! nooo! 누구야? 뭐지? 누구야? 아... 선택을 잘하면 살 수 있나? 오, 천천히 루시스... 후... 원래 죽는거지... 헌텍을 잘못한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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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진짜 말이야 액션 부분만이 등록했네 뭐... 줄거리는 뭐... 대충 뭐... 그냥 새로운 악당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어패를 막으면서 뭐... 플레이한 그런... 게임이겠죠? 이... 어드벤처 게임이고... 액션 어드벤처라고 해야되나? 하... 티파니 티파니 아... 아직 안가서 죽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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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선택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아 이건 뭐였다. 드라마잖아 드라마 드라마 tiffany i'm sorry what what do you mean i mean it is need to know i need to know bruce i need answers and i can't give them to you